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아이돌을 모셨습니다. NCT 127의 도영재현 마크! 그리고 모모랜드 주희영은 현실! 우리 주희는 어때요? 첫 출연인데? 아 안녕하세요 정말 즐겨봤는데 이거 정말 타고 싶어요. 고민이 있어요? 고민이 있으면 타고 돼요 나중에 사연 보내가지고. 네 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. 그럼 미끄럼 타는데 어떤 거? 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. 못 일어나? 어떻게 일어나요? 연우언니가 밝혀져요. 연우언니가 밝혀져요? 발로 쳐도 웬만하면 못 일어나요. 주희가 안 일어나는 게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. 파트 박스니까. NCT는 고민 없으세요? 저는 뭔가 다 표정이나 이런 건 숨길 수 있는데 귀가 솔직해가지고. 엄청 잘 빨개져요. 여기 4명의 여자 중에 내 이상형이 있다. 나 지금 약간 빨개져요. 빨개져 빨개져. 진짜 빨개져. 진짜 빨개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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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영. 평소에도 고민을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인데. 기계치? 기계치구나. 아직 인터넷 쇼핑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아 진짜? 인터넷 쇼핑도 안 해봤다고요? 왜요? 왜 안 해봤어요? 제가 뭔가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해서. 그게 무슨 도전이야? 인터넷 쇼핑도 도전해야지. 새로운 시절은 싫어하는데 아이돌은 어떻게 도전해서. 아니 옛날에. 아니 근데 도영은 사실 그 배우 공명 씨 동생이잖아요. 아 그래 맞다 맞다. 지난번에 공명 나왔었잖아요. 있어 있어. 혹시 많이 만나봤다 했거든. 내 아들인 줄 알았어. 공명 씨 동생이구나. 있구나. 근데 지난번 안녕하세요 나와가지고. 그 사연 듣다가 답답하니까. 아니 아버님 보세요. 아버님 너무 화나니까. 그럼 아버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. 왜 그러는 거예요? 왜 그러는 거예요? 도움봐. 안 맞네. 인터넷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영상으로. 맞아 메인에 올라왔어요. 제가 캡처해서 끊었거든요. 민망하면서 자기가 예능을 진지하게 만들었다면. 감성이 풍부한가 봐죠? 공명 씨가. 아니 되게 형제가 우애가 좀 막 신나게 얘기할 때인데. 도웅은 뭐 별로 안 좋아 막을랬는데. 신형이에요? 신형이에요? 다행이야. 다행이야. 형 어떻게 물어보고 싶었어. 자, ACT 127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. 새 앨범이. 어떤 곡이에요? 터치라는 곡입니다. 다 보여주세요. 터치. 자, 음악 주세요. 도웅입니다. 오, 깊다. 다행이야. 자, 음악을 한번 하면. 다시 일어난 곡을. 나 잘한다, 가치. 자, 음악이. 또 목두전해줘. 너에게도. 좋았어. 잘한다, 야, 다다, 야, 다, 야, 다, 야, 다, 야, 다, 야. 와!